카드 조작을 변화시킵니다 와우 잘 나왔네 소분특 골칫거리버림 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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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걸기 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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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다 괜찮네 능지처참 생각에서 겁무 쓰자 그건 제 찬상입니다만 어딜 보시는가 그것이 죄송합니다 아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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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략가.. 모르겠다.. 이걸 짚는게 맞는지 안 짚는게 맞는지 오.. 위장크림 잘 들어가네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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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된 혼돈 정혼돈 단검투척 지메일입니다 지메일입니다 하르려 IP 대란의 추복 메모리 시메일 response slash 재련의 증복 어차피 전략가 빨리 뽑았고 고개 먹고 얇은 데크 할 거니까 처분이 있어서 배 짤 시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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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사일로 슬라임을 이렇게 잘 잡네 와 대단원의 말 대단원의 말 근데 지금 백파워보면 대단원 없어도 될 듯 트롤라벨 고개나 한사발 고개 한 대 할래 좋지 아 아이런 똥중 똥중 빼고 잘 나왔네 죽죽죽은 소멸이고 흠 상점 보면서 두장 지웁시다 고개도 찾아보고 나이스 은택 받은 자 나 졸라 싫어 설치 탐플 골드 골드 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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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우대? 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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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안찾아도 되나? 고개 찾는게 더 낫지 않을까? 덱서물 2장인데 아니 이게 각이 안나오면 안하겠는데 각이 나오니까 지금 덱서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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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산된 도박 겨산된 도박 겨산된 도박 고개 내놔 빨리 천천히 꺼져 고개 아니면 안 먹어 고개 해주세요 고개 좀 줘요 고개 어디 갔냐고 오 나이스 처분 갈 때 됐나 처분은 솔직히 빨리 털어줘야지 처분 잘 하라고 위야 콕 예 돌진구르기 단건부사 흠 힘들지 않을까 고개도 한장 더 나와야되고 지금 너무 약하네 공포 들고 가야되나 아 이거 으쾌 잡냐 보스 카카오리 민초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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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잘 안넣는데 카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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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못을 한대? 딜이...못을 한대? 아이고...신성서수님 내려면... 딜이...못을 한대? 딜이...못을 한대? 딜이...못을 한대? 딜이...못을 한대? 대단한 데미지가 산아오르는 어마무시한 유물이다 최고 제발료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렘린 선생님 킹렘린 광기도 되고 불타도 되고 설치도 되고 미라손도 되고 내장 해체도 됩니다 내장 해체 소모 껌이 제일 낫지 세배니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대단원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어차피 순환 못 돌리면 뒤질 각인데 밸류가 떨어져서 3코덱이고 지금 압축에 목숨 거는게 맞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아슬아슬한데? 똥바르기 똥바르기 없으면 딜 모자라지 않을까? 안 모자란가? 무한이 아니면 죽음을 대단원 나온거 아니기때문에 지금 이거 이길 수 있을거 같은데? 태다도님 그립스입니다. 자아 오 다음 손 아니 돈 겁내여 이건 아니지 육육육 재수없게 이거 맞아서 들어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잔산 갈까? 47층 부적? 에반데옹. 돌리아드? 안녕하세요. 잔상... 잔상... 딜은... 딜은 어차피... 티잉 시작할 거고... 이계도 가야되나? 이계도 가기에는 드로우가 없지 않나? 크리탄... 크리탄... 에이 방언... 에이 방언... 파워 카드가 왜 이렇게 많냐 짠쌍 짠쌍이 두 개면 짠쌍 정밀도 쓰고 짠쌍 짠쌍 완전 포인트 티샷은 몇 댐을 넣었는가 팀끼리 스키리 적을 공격하는게 아니다 적이 죽을 때까지 소개를 할 뿐 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돌리다 보면은 딩채가 죽여줘 정밀 덱이니까 단도 좀 던져주고 쪼르티 이 달팽이 시사로 주워 패는 것도 아닌데 왜 데미지아 들어갈까 귀신 흐릿 함을 넣어선 구상 해식의 주판 그업 퀴즈비는 있는 알약 좀 애매한데 근데 돈이 남네 살 게 없다 하짐석 플렉스 첨탑에 들은 기념품 깨시 인공물은 어차피 알약 먹으면 될 거 같고 하 흐 헛 잘 모르겠다 음.. 에..뭇해서.. 창방에서 맞는 건 어쩔 수 없지 상대가 창방인데 정혼돈 공포 깨시도 쌓았으니까 괜찮겠지? 정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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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시는군요 하위모가 나쁜 카드는 아니긴 하지 나쁜건 딥백스지 하위모가 구린이오 나오는 카드가 딥백트 카드임 아크리 하위모 쓰면 격본이랑 몸박 나오는데 무돌하위모 무돌하위모 사이리스면 튕겨넥이랑 집중이랑 걔도 대단원 이잔스왕 보동면역 너무 좋다 아슬더스 천식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잔상이 좋은만큼 그만큼 심장이 세다는 얘기잖아 정말 흉흉하다 정말 흉흉하다 심장 심장 허접색 이것이 단도다 티샤는 과연 몇 딜을 했을까 따따 따따 땡 952딜 소모껀 몇 딜 했는지는 안나오네 완남 3 1 30 히트 일도 30 30 30 30 30